아니 이게 솔직히 서포터가 애매했던 게 시내에서 싸우니까 안 닿더라고요 미사일이 안 닿아 그치 천장에 있어서 폭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실내 있으면 보이스키지 네 G버튼이에요 G버튼 스누피님은 말이 안 들려요 스누피님 제가 오늘 진짜 한번 찢을 거니까 최선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G 누른 상태에서 말씀하시면 돼요 G를 누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영화 같은 거 못 봤어? 온오프가 아니에요 푸쉬를 누른 상태에서 푸쉬푸쉬 딱 푸쉬푸쉬 베이비 저 스누피 잡는다 물 한통 다 먹었네 어디 길거리에서 사은품으로 스누피 인형 준다 그러면 진짜 정말 그 두 손으로 거절할 것 같아 진짜 네 눈웨이크하고 무조건 가져와서 내 방 이렇게 침대에서 안고 자야지 어? 한명 나갔어요 아 왜 메딕이야 나 메딕이야 어 메딕이거든요 메딕은 이거죠 어허허허허허허 우리 한명 개고수 들어왔으면 좋겠다 마모님이 그 스나이핑을 좀 해주셔야지 제가 미니건으로 약점을 조져야 되는데 아 약점을 스나이핑 해주면 그 점이 약점이 되나요? 네 거기를 맞추면 이제 데미지가 두 배로 들어가는 정말 좋네 다른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아 진짜 저 크라켓 진짜 저 어찌 알고 저거 진짜 하하하하 백돌림이 배드 크라켓이래 백돌림이 배드 크라켓이래 하하하하 백돌림이 배드 크라켓이래 얘들아 게임 토론하지 말고 내 방송에 채팅해 내 방송 화면에 채팅해 알았지? ㄴ ½ 왜 자꾸 너희들은 니들끼리 놀려 그러냐 내가 BJ인데 다른 방송 보면은 내 방송이 달라 보이지 않아 너네? 너네 우아꼬TV클럽 방송 보면서 진짜 내 방송이 비교해 봐 내 방송은 진짜 생방 아닌 것 같애 거oir 어 달라질 다 안됐어 이제? 너네 노 새벽 3시에 생방 하는데 토론하고 자빠져네 그 딜은 여기까지 채팅을 좀 많이 해 채팅하는 문안을 가집니다 채팅의 문안을 가집니다 채팅의 문안을 가집니다 야 뭐야 벌써? 뭐야 잡았어? 잡았어요? 어 잡았네 지하에 순환을 좀 해야하죠 자 그렇지 딜러 딜러코 잠깐만 힐 해줘야겠다 힐 해주고 오 야 괜찮다 괜찮다 우리팀 괜찮다 어우 저 뒤에 있다 가만있어 어딨냐 이거는 내가 느리게끔 만들어줘야겠다 야 저거 진짜 도망가면 할거 다해 쟤네 와 벌써 저만큼이 갔어 그래도 좋아요 빨리 주격 하죠 할 수 있어요 화이팅 메디 킬 좀 해주세요 남님 아이 와 또 잡았어? 오 잡았네 약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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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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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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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선 약선 하나만 만져주세요 약선 네 와 와 나 할거 다했다 야 나는 할거 다했어 야 야 나는 할거 다했어 나는 할거 다했어 헤드 이거야 야 이겁니다 진짜 할거 다했습니다 진짜 하 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크라켄을 잡았네요 아 아 기가 막혔다 야 이거 트래퍼 누구였어요 어제 기가 막히게 저기 뭐야 에 결국에 죽이네요 아 야 팀워크 기가 막혔네 아 이제 무기들도 이제 레벨업 많이 했네 오케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여러분 오늘 이볼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잘생겼어 이볼보 아우 시간갔는지 모르고 했네 진짜 재밌네 흠 자 즐겨찾기 추천 한번씩 해주시구요 질자 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이버에서 좀 한번 검색하시면 제 맨 안에 제 유튜브 나옵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서 봐주실걸 믿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예약 흠 이벼